자 이렇게 해서 마루스도 역시나 엘타리온의 컬렉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널 부를 font한 도시 응 알겠지 침 수행 제 그의 지점은 안 생각합니다 그의 지점은 됐습니다 그 아사 빚 그 아사 빚 뭐 뭐 what villainy 왜 주님의 주님의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흠 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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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렛츠! 렛츠! 이는 이를 지속해 보았습니다. 넌... 우린 격려하니... 가장 기원한 것입니다. 우유는幾개의 주제coins 우유는 우유에게 사물지않을 쑥스러워요 우유가 아내가 집중이 우유가 되었대요 우유가 이어만의 밖에서 우유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우유가 그 아이의 때를 아 어디 넘어갑니다 say your case quickly for countless Assur lives depend upon me 아 이거요 툼킨이 자꾸 귀찮게 보네 툼킹이 모자가 음 음 음 lethal grace given form no can i offer assistance my life for tor ivris what? against council orders orders your word you are a threat to ivris in my father's name you must die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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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 Your command, Lord of the Phoenix Court. No! Faithful servant. Magic in purest form. Prince of Elfwan. Honor calls. Hidden from sight. Hidden from sight. Hidden from sight. O— Hoskin of sigh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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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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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o, withdraw! Should we r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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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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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vamos! 이런 표정은 nothing! 그냥 흘린다! 우리가 실수를 믿습니다! 지금truth! 조건하게 선정을 했죠! 완전히 크라스마스! SINAP! 와, 저의 수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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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이제 승리 목표 달성하려면 챕터 5까지는 달성해야 한다는 건데 자 자 저 40을 채우려면 우리가 못해도 40 채우려면 현재 14명이 군주를 잡아야 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녀석들을 잡거나 해야 하는데 흠 흠 휴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처리가 됐고 디어프 디어프 애들은 이제 거북섬과 정글에 있는 애들을 뭐 아무튼 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이제 스스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거니 그때쯤이면은 뭔가 새롭게 달라지거나 아니면 뭔가 달라 뭔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주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